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에서는 다이시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이시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이시 아래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애봇을 지니고 있었기에 우린과 둠미무로 물었을 것인데 표현을 구성지게도 했습니다. 2절입니다. 다이시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왕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이시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이시과 함께한 추종자의 수는 600명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이색의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이색에 말하여 이르되 사우를 장사한 사람은 길라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야곱이 유다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85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라야베스는 요단 동편 문하세지파 영토에 거주하는 자들로 이들이 암몬왕 나하스에게 포위당했을 때 사우를 와서 구해준 은혜에 보답을 한 것입니다. 다이시 길라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주 사우를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이시 전령을 보낸 이유는 사우를의 시체를 장사지낸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과 다이시 사우랑을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한과 다이시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이시 길라야베스 족속에게 사울이 죽었어도 자신이 돌보아 줄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마하나임은 두 진영 또는 두 부대라는 뜻으로 야곱이 바탄아람에서 고향 가난으로 돌아가던 중 천사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이시 위기에 처했을 때 피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길라앗과 아슬과 이스레엘과 에브라인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족속은 다이시을 따르니 다이시 헤브론에서 유다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두 통치자의 통치기간이 서로 다른 것은 다이시는 사울왕의 사후 얼마 안 되어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이스보셋은 5년여 동안 아브넬과 함께 재편성한 군대를 이끌고 브레사과 싸워 빼앗겼던 땅을 다시 탈환한 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온에 이르고 마하나임에서 기부온까지의 거리는 약 60km 정도입니다.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명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이시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하여 새 아들 요악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후퇴하는 적의 패장을 처치하는 것은 용사로서 매우 큰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까당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악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악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부원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편 안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28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것을 멈춘 것은 다잇의 명령이 있었거나 아니면 요압이 다잇을 생각해서 멈춘 것 같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잇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2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31절입니다. 다잇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렘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의 이른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사엘을 들어올렸다는 것은 시체를 도리해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그가 죽자 둘로 쪼개져 다잇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각각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후에 다잇이 두 나라를 연합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솔로몬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결국 솔로몬 사후 다시 두 나라로 갈라져 이스라엘이 망하던 날까지 300여년을 전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